나완거야 가자 아 손 아파 어 잠깐만 잠깐만 손에 피나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피나 아 샷건하다가 피났어 야 피났어 이거 야 잠깐 피너가 났는데 이거 아 이거 왜이러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지 선사수 내면 뭐지 이건 이거 뭐야 리포터 블라인드 유지 카메라맨 블라인드 유지 카메라맨 블라인드 유지 니가 카메라에 이게 나을거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가자 일단 이걸로 뭘하는건지 무한도전같은건데 피 빨아야지 그럼 뭐하자 쓰니 아 잠깐만 잠시만 아 이거 심각한데 아니 샷건하다가 어디다 쫓길래 내가 이런거지 아 잠깐만 샷건치다가 뭐지 어 가자 이거 뭐하는거지 출입금지 어떻게 가는거야 그럼 내가 일단은 뭐해야되지 여기서 직업 골라야된다고 아 직업 골라야돼요 직업 골라야돼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는 어 리포터말고 난 카메라맨 할게 자 카메라맨 됐다 됐어 가자 열렸을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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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갑시다 백신 수색 시작 나랑 같이 갈사람 가죠 뭐야 지하일층 아 지하일층이네요 가자 어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야되는구나 전 지하일층 아 지하일층이다 자 가자 뭐지 이건 쓰레기 선배님 안녕하세요 괜찮네 이것도 직업을 골랐는데 아 쓰레기밖에 없네요 이거 스팀팩 쓰면 한번 달리는게 있나보네요 뭐지 이거 난 카메라맨인가 가보자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무도 없어 난 리포터인데 난 리포터다 자 위로가보자 카메라 먼저 가야겠네 가자 캐리건 보인다고 어? 야 뭐있나보네 개깜놀이래 야 이거 우리 왔던길 아니니 자 가보자 아무것도 안보여 왔던길 아니죠 어 깜짝이야 이씨 어어 존나 깜짝 놀랬네 아 아 피 존나 나네 뭐야 플레이어사 감염 야 어딨니 너네들 안보여 얘들아 얘들아 어딨니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얘들아 어딨니 아 갈색 저기있다 아 여깄다 휴 야 이거 뭉쳐도 되냐 지하 1층은 다 찾았으니까 2층 가자 안내해라 같이 가자 야 같이 올라가 어딨어 얘네들 같이가 아 샤카나다 피나네 아니 이건 또 뭐야 가자 근데 내가 왜 앞에 가야되지 앞이 안보여 티틀하는데 어 뭐있어 좀비 온대 어디 안보여 좀비가 어딨는데 안보이는데 국민은 전혀 안보이는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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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딴째서 스팀팩 스팀팩의 힘이다 아니 올라가야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길을 까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갈길을 찾아야지 아니 나갈길이 안보여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오 야 조항아 안녕 이 참Jul이래 지금 리포터는 Tus quelques 아무것도 안보여 нем13 이건 뭐야 이거 가구라네 저 스팀팩을 써보여 얜넨도 어디서 죽었니 gamer 야 나 뒤졌어 Adjust 다 죽었나? 뭐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 이렇게 감염이 되구나 이러면 포키런 샤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감염이 되구나 아 지금 생존사하고 보여주네요 자 안녕하세요 대전자 pt입니다 자 일단 감염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감염 안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자 아리카토가 나 감염 아닌데 너 어딨니? 자 죽여 다했어 중앙은 죽었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층으로 가봐야겠죠? 됐어 가자 다른 데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야되지? 애들이 어디쯤에 가야했을까나 백신을 찾았는데 애들이 안보이네요 어디로 가야되지? 네 백신이 말결했대 어디어디 하나 어딨어 저기로 가야겠군 가자 모하노전 같은건가? 플레이어 3도 지졌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인도여자 좀비라네요 여기 얘가 왜있지? 어디로 가야되냐 아무튼 누가 죽었는지 확인해야되는데 어딨니 얘네들은 가야되는데 안가본대만 가봅시다 누구 남았네? 갈색님만 남았네요 갈색님만 잡으자 갈색 어디있냐? 갈색 어디있죠? 갈색 어디있죠? 감자들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가야되네 쟤있다네 그럼 뭐있는거야? 뭐지? 안보이는데 맥시네 전급하고있대 자 어딨어 너 나 당기만해봐 너 죽여버릴거야 어디가야되지? 각자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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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잼이라니 각자잼이라니 저 연기하는거일수도있기때문에 조심해라 분명히 굴할수도있어 굴할수있다 조심해라 아니야 분명히 저거 분명히 굴할수도있어 조심해야돼 굴할수도있으니까 조심해야돼 자 빨리 찾으러가자 안가본데가 어딨지? 아니 이게 자꾸 이게 너무 고정돼있어가지고 너무 힘드네 어디로 가야되는데 고정이다보니까 감자들은 밖에 나가지 억지마리 어딨니? 갈색은 야 갈색 어딨냐 에이디젠이냐 안녕하세요 야 얜 어떻게하냐 아얘 좀 죽이려고하는데 안보여 어디있을까나 디블렛 러브캔디스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얘 좀 죽이려고하는데 안보여 리포터를 데려 버렸는데 님 좋대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 멋있게 우리한테 다 죽어 멋있게 우리한테 다 죽으세요 이건 알 것 같은데? 그냥 비참하게 죽을 바엔 시작 장소에요 뭐라고? 알겠어 너 죽여줄게 어디까지 불러주자니 친절하시군요 깔깔깔 그렇지 난 대천사니까요 그럼 따라오자님 알겠어 어디 가볼까나? 어딘 따라가보자 파랑이 따라가보라니까 가볼게요 가보자 어디가 여기있어? 애가? 분명히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 카메라 배터리도 있구나 이런것도 있었네 이런 바람이니 많이 하세요 이런것도 있구나 가자 죽어갈색 야 너 뭐하는거야 멋있게 뒤져 너 아니다 넌 나의 분신이니 나한테 뒤져라 나머지 가봐 갈색은 내가 처리한다 자 일로와 나머지 꺼져 갈색 컴힐 나이스 unterstüt Read 가이사 컴힐 나 갔다네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었는데 혜태 나갔는데 추었